품격있는 충주시민과 함께 음악속의 선율과 함께하는 7080 문화공연 고품격 가요시어 음악속의 선율 TV 녹화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 따뜻한 인심이 넘쳐나는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마음 따뜻한 대시절 이야기와 7080 최종상 가수들이 함께하는 그리운 음악들로 채워질 TV 무료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속의 선율은 방송의 고품격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가수 용소의 주인공 선율의 진행으로 7080을 흥미한 가수 슬픔의 심로의 김학래, 논계의 주인공 이동빈, 내일이 찾아와도의 유일청, 비오는 거리의 이승훈,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여의 양흥경, 떠나지마의 전원석, 애증의 강의 김재희, 마이웨이의 윤태균, 바보처럼의 능희, 김대리 박대리의 금홍희, 나를 울리는 사람의 김다영, 찌메서의 안동수, 용소의 주인공 선율이 함께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 충주시 충주문화회관 대북연장에서 펼쳐지는 7080 가수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고품격 성인 가요쇼 음악 속의 선율은 종합엔터테인먼트, SY엔터테인먼트가 기획 제작하고 PCB 제조전문기업 주식회사 기주산업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가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